아 타이틀이 또 너무 좋으니까 이걸 또 열심히 안 할 수도 없고 지저분하겠네 지저분하겠어 진짜 야 우리 예전처럼 그러지 말자 진짜 형 너 머리치지 마 진짜 형 너무 그렇게 다 하지 않네 너도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러니까 형 이 실험으로 그러지 말자 그러면 형 페어플레이 합시다 낯밤하자 진짜 진짜 페어플레이가 뭔지 보여주자 그리고 형 우리 다 형 보고 배운 거예요 야 우리 형 보고 배운 거 야 우리가 뭘 보고 잘했겠습니까 형 형 야 하나를 알면 열흘 알면 니가 문제야 형 좋은 것만 배워라 형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형 알겠습니다 이상하다 맞아 진짜 그러면 일단 파트를 우리가 지금 잘 골라야겠네 데뷔 12주년 12주년 데뷔 12주년이라 갑시다 형 네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형 진짜 아 내가 보니까 너랑 나랑은 또 이거 아 나 너무 하고 싶단 말이야 지금 그거 만찐 남 나 만약에 1등 하면 형 뭘 좋다면 빼줄게요 형 뭘 좋다면 빼줄게요 얘가 얘가 근데 이런 거는 또 약속도 지키는 편이더라고 무조건 형 빼줄게요 나 마지막에 12세 갈란가 할 때 2 있지 2 네 12 2는 안 줄게요 할 때 10을 줄게 10을 줄게 10을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건 그냥 지켜요 이건 지켜야 돼 내가 딱 찍으면서 런닝맨은 10 12세 갈란가입니다 12세 갈란가입니다 형 뭐 다른 거 좀 안 돼요? 너무 쉬해 다른 거 좀 안 돼요? 알겠어 입니다 줄게 입니다 입니다 오케이 런닝맨은 12세 갈란가 입니다 12세 갈란가 입니다 아 이거 너무 너무 안 돼 너무 하이라이트다 런닝맨은 이렇게 런닝맨은 12세 갈란가 입니다 이렇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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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거 꼭 준다 잠시만요 물폭탄 뺀다 진짜 형 내가 지금 보니까 이상협 있지 이상협 얼마 전에 나왔었군요? 상협이가 어? 2007년 데뷔야 아 진짜요? 나 나왔어?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이상협 괜찮지 이상협 이번에 상 받았더라고 아 맞어 어 어 그거 축하한다고 전화해야죠 상협아 왜 이상협이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런닝맨의 하하 이광수입니다 이상협 씨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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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네 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바를래 손이 박히죠 아 반가워요 아 저 소름 끼쳤어 네 우리 상협 씨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? 우리 상협 씨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? 저 저 삐영이요 맞습니다 바로 이상협 씨는 예 삐영 연예인 2017 최고의 하이틴 스타 하이틴 스타 2017 최고의 하이틴 스타 하이틴 스타 하이틴 스타 하이틴 스타 어 최선술 방송이에요 방송이요 지금 런닝맨을 빛낸 사람들 우리가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 하이틴 존맨을 우리가 선정이 돼서 글쎄요 저희가 상품 드리려고 하는데 상품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형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? 아 우리 중간에서 만날까 그러면? 중간에서 만날까요? 어 그러면 우리 홍대 떡볶이 먹고 있을 테니까 이리로 올래? 아 알겠습니다 근데 빨리 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네 알겠습니다 형 내가 사줄게 너 그리고 트로피도 있으니까는 네 너 그리고 트로피도 있으니까는 네 어 하여튼 그렇게 안 돼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